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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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이제는 뭐 선선하고 아이고 이거 배부러 니가 살지를 못하겠네 아이고 배부나마 나방이래오란 나 이거 이거 머리 물들이는 거 헛소리 뒤털에 헛소리 불러줍소 아이고 내일 머리 이거 사둔집이 먹을 일이 선 가문의 대국 이것도 미장원에 가면 돈 2만원 주면 그저 차 크게 할거지만은 이거 헛소리 에껴보지는은 이거 이거 앞다른 어떤 나냥으로 이수다마는 이거 뒤털에 올라온 헛소리 약을 이거 불러봅소기 쩡쩡 보름세월에 가기 점심 이거 칠레간다 칠레온다 검신 칠렘 들어서지나 혼두계라야 검신 맛 희영한 사람 아이고 혼두계나 마나 강해도 이거 약볼랑 물이라도 들여사 이거 사름 정체가 누게 베름에도 부칠없지 아니해주 이 왕상의형 이거 희끗희끗해 이니 어디 놈신데 미식을 먹을 일이 선 가지쿠가게 그 우리정도 나이 되가면 얼굴도 쪼글뚜글라 머리만 가만히 나타난 아주망이나 아자씨라 보면은 난 했고 이거 조합이 밸런스가 아니라 이건 시코 따야주 이 검신 맛 밸런스라마나 사람 정체여시 댕기는거 닮아베고 걔나 나가나주게 아이고 아방신대인 차차 크게 돈오만원씩 신사임당으로 불러간다 불러온다 처음 받쳐가멍 그 돈이 만원에 끼젠 미장원도 아니강 이거 집이 서는 나가나주게 나가나라게 그거 허는 자체를 머랜 허는게 아니고 이사름아 얼굴에 잔주를 머고 머리가 휘어가는거는 어? 열륜이고 그사람이 그게 폼나는거지 그 검신 쇠겨부젠 그 검신 쇠겨부젠 그 검신 뭐 색칠을 했던 아이고 선인광 아이고 쇠겨부젠이나 마나 긍에도 염색컬만이 허는거 우다게 나도 참 얼 몇 년 전만이 만해도 그 자식 흑흑흑흑하게 연 그 미식업과 그 미식어인 허지 아니입니까 기 물을 아니 드려 보지는 이쯔만은 지금 이걸 드리지 않으면 백발노인 모양으로 흉흑해 분한 이것을 드리믄 사람 정철멘기라 가진 하는거지 나도 양 헌 매태점만 해도 히끗히끗 그자 거더사 베리지국 그자 이신가 의심가 진화감도 오고 그 이수다마는 이거 매태간에 다 희업으로 숙이기 그 텔레비에 나오는 그 여자 장관 그 일른비식을 나라만은 양경 쓰고 그 여청 장관도 이사룸아 시영해도 나이에 맞게 흥당이니까 멋지지 않여 그 나이에 맞게 희출킹 다니는거지 그걸 콕 아이고 그 어른은 또 그게 스타일이고 공허영 사람이 멋져 배는 사람도 있고 또 염색을 나뉘어민 또 정체없이 변해지는 사람도 있고 아이고 인형 정체를 헌 안하나 헛속에 아이고 속수모양이 뒤터령 헛살 약을 볼룩써게 허당 내불면 앞다리에 시커멍하게 하고 뒤터령 희영하게 미신 저 과학실 미신 어디 바둑이 맹길아버지 림수가 개 그 이사룸함신 희영허고 거멍허고 건 검이신 며이코도 딸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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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둑이게 그 좋지않아게 반착한 희영허고 반착한 희영허고 반착한 거멍허고 아이고 속수모양 이거 허구 처음 아방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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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전으로 가는거 보다 젊을때부터 히컷히컷히컷해 그거 사뭇 이성허단 처음 이제 연령 들어가는 거자 다 희업했지만은 이거냥 젊을때도 이거 있는 사람들은 화설성 이성 그저 히컷히컷하게 베려주고 껑허지 아닙니까 이것도 다 유전으로 가는거면 닮아비여 유전이고 부전이고 가네 난 쪼이형 보름써울에 갈거라 그걸 이사룸아 걸 어느정도야 칠려는거지 임신 아이고 껑허고 쪼 어제 가희형 좀 대활로서 나눠보난 가희도 아방이형 어디 댕기구정은 아니연 생립되다게 걔나 이제 개허고도 대활 해보람사 내가 들어 봤지 아방이형 어디 댕기는거 좋으냐 쪼꼬지도 아니고 개집들에 턱 크게 들어가봅디다게 그거 가희도 아람쭈게 이 어멍을 아방에 속새기는걸 쫑도 이젠 알마니 되지 않이수가 저놈이 씨끼 일로 안나와 일로 나와봐 밥도 어멍이죠 미식어민 다 어멍이 씻어주고 개집도 치와주고 커 난 가희도 그 공을 갚으셨놈인 어멍신대만 붙을꺼주게 거기 누나 쫑 아방이형 어디 댕기는거 주우냐 턱 크게 속소모인 개집들에 쏙 크게 들어가봅디다게 저것도 이젠 너 일로와봐 널 거멍에 칠레 부라지 안되겠어 일로와봐 야방은 그자 쫑도 양 서당께 삼녀님은 붕을 눕는다고 우리집 역살 가위도 알아감수다게 우리집이 서당이냐 으아 바를리 되시 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